안녕하세요 밤톨킹 입니다. 이스파은 이제 떠날거고 이건 먼지역으로 갑니다. 슈슈타르라고. 숙소에서 예매할 수 없는 영역이어가지고 직접 와서 해야 된대요. 엄청 지방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30-40분 해낸 것 같아요. 갈려는 데가 다 나가가지고 딴 데로 우회해서 가야돼요. 스테션노메 1. bolts. 밤버스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겠는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게 하겠는데 원래 내일 가려고 표를 알아보려고 왔는데 표가 다른지역으로 가는게 오늘밖에 없다네. 원래 가는지역은 못갈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대즈풀이란 데로 갑니다 후제스탄이라는 지역에 대즈풀이란 곳으로 왔는데 큰 유적지를 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왔거든요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게 거의 없어 배차가 많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미리 예매를 확인해야죠 유적지 쪽에 아주 조그만 마을 있는데 거기 택시가 안가가지고 어플이 안 돼서 이쪽은 다 약간 쿨 택시 느낌인데 택시? 택시? 택시나? 아 노 택시? 초가잠빌? 초가잠빌? 택시가 안 돼 넘만 넣어봐 어 왕만 Boden 오케이오케 초과잔벨 토만오케 설람 한 4달러정도로 갑니다 근데 한 70km 60km 가야돼 득심인가 싸긴 싸 눈맛이 확실히 나오면서 느끼는데 현대차랑 기아차랑 엄청 되게 좋아하듯하네 도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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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오케이 매스맘나 야야야 오케 바이바이 여긴 여긴 이게 열었을지가 몰라가지고 여긴 초과잔벨 지브라트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피라미드 같이 생긴 큰 건축물이 있어요 거기 큰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되게 날씨가 지금 봄같네 여기가 제일 가까운 숲속 벌써 위기인데 족댐 여기 안 열었어 딴 데 가야돼 둘이 죽어있냐 마을 주민들한테 축소문 주네 아 오케오케 여기 스페이스 남는 오 왠만해서 무서운데 멜릿수 남는 assured 멜릿수 남는 에핳 고생 trabaj 아 말씀 없는 문 박 들어도 되나? 여기 좋은데 여기? 구두랑은 다른 곳이었어 안 물어봐서 못 찾을 것 같았어 오 불멍전도 있네 객실도 있고 밖에서 노가를 깔 수 있는 곳도 있고 근데 저 꽃만이한테 너무 미안하네 아 근데 뭐 줄 게 없어서 간식이라고 하면 될까? 아 살람 살람 고맙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바이바이 하이하이 살람살람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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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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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라고 하세요? 사장님을 기다려야 돼요 사장님 와서 전화하고 사장님이 와서 같이 금액 알려준대요? 아유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일단 전화 한번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히터를 켜줄게 내가 너를 위해 히터를 켜줄게 네 고맙습니다 스탑 안 켜지는데? 아 불로 해야 되는구나 예스 알아드렸네 하이 친구 좀 어설픈데? 스톱니 고마워요 네 잘 잊게 보내세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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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이트 100만 1 2라이트 200만 네 오케이 오케이 스톱 스톱 오케이 숙박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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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 이 음식은 우리 사투리로 마크보스 아랍 음식이라고 해요. 아, 오케이. 아, 아이오케이? 예스. 바크모스. 바크모스. 바크모스, I'm hungry. 고마워요. 넌 좋은 친구야. 이 친구는 위잼이라고 군인이래요. 쏠죠? 쏠죠? 코가 다쳐서 그런지 수술을 했다는데. 굿바이. 오케이, 땡큐. 천 토만이었어. 한 16달러? 17달러?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가져왔으니까 이 정도는 써야죠. 아, 혹시 여기보다 가격이 더 싼 방이 있나요? 음, 구배. 아, 구배. 오케이, 유잼, 유잼, 유잇. 땡큐, 땡큐. 오케이, 오케이. 굿바이. 네, 땡큐. 굿바이. 다른 방이 작아서 거기가 더 싼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가격이 다 똑같다고 하네. 그럼 여기 있어야지. 이건 뭐지? 뭐, 곶감 같은 건가? 완전 곶감 같은 맛인데? 대추야자 이런거. 하여튼 좋네요. 여기도 뭐 아늑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아니면 어차피 텐트 치고 자야돼. 그러고 싶지 않아. 침낭도 없어서. 일단은 너무 달아가지고 많이 못 먹겠는데 적당히 먹으면서. 아, 골로 했어 아버지? 아, 예스. 아, 사이즈. I like it. 아, 추워. 굿바이. 멜씨. 이게 국산 버터밀크라는데. 요거트 아니야? 그때? 내가 그 바다시지랑 먹었던 거? 와, 얼음 좀 넣었네. 아, 슈퍼. 어? 아. 오케이. Your number, please. 서비스가 좋은데? 물론 밥값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음? 내가 좋아하는 고르메쌉지랑 밥이랑 빵. 그리고 이거 물밀크. 이걸 다 안봤는데요. 이거 식단을 이렇게 먹으면은. 돈만은 나오거든요, 진짜. 아까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우리의 손님입니다. 점심값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감동해가지고 말이 잘 안나는데. 아, 좋아. 오늘도 일하는 최고라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돼지고기랑 소주만 없을 뿐이지. 최고입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다 없는 것 같긴 한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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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 먹었다. 늘린 잠을 이제. 자 볼까. 근데 왜 이렇게 개미가 다니지? 뭐 달달한 게 있나? 개미집이 저라도 있나보다. 여기는 좀 연유가 그래도 길어요. 네. 네. 여긴 멀고 하니까 지리상으로도. 네. 여행 잘하시구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사관에서 꾸중히 연락을 이렇게 주는데. 뭐 이제 라마단 혹은 또 노르주 그 신년 이런 연말이랑 이런 행사 때문에 많이 알려줘요. 이란에서 연말을 이제 좀 반기는 그런 불꽃축제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길 가다가 잘못하면 맞고 그러니까. 막 그냥 던진대요 축제다 보니까. 엄청 막 화려하고 이렇게 이쁜 폭죽이 아니라. 막 그냥 중국산 싼 거 가져와서 막 하는 그런. 폭죽이라고 하니까. 좀 조심하라고 하네요. 쟤가 근데 너무 쌩시골이라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있으면은 조심하게. 최대한 피하고. 분위기 봐서. 일단 비는 안 와. 맑아졌어. 계속 간식을 챙겨주시네. 이거 뭐지. 달달한 열매인데. 맛있다. 네. 엔조이. 어. 왜 아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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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뚝가 맞았구나. 자기보다 피지컬 큰 사람한테. 네. 땡큐. 메르츐 없는 마마. 메르츐 없는 마마. 땡큐. 아. 아. 베리 굿 피플. 뭐. 테그 포토. 포토. 오케이. 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친구야. 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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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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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나도. 한국에서는 물티슈 이런걸 주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까먹고 손을 안 씻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문화처럼 이런걸 배우는거 같애고. 요거트랑 이렇게 밥이랑 치킨이나 이렇게 있고. 콜라도 있고. 땡큐 베이 마치. 땡큐 써 마치. 오. 진짜 맛있다. 오. 베스트 푸드 이란. 예에에. 오. 아. 여기 건축양식 느낌이. 이쪽 민족이 또 아랍 민족 친구들인데. 휴가집, 흙, 돗자리 등등 다 아랍 전통 양식 아랍 전통식 음... 먹겠습니다 군인이니까 바로 또 누구 거수자 딱 온 거 보고 챙기러 나가네 화랑 담대 확실히 저 친구가 군인이라서 원래는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누구랑 싸웠나 봐요 그래서 이게 코가 다쳐가지고 대령님한테 휴가를 좀 길게 받았대요 치료를 전념하라고 그냥 유적만 이렇게 보려고 왔는데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재미가 있네 근데 진짜 이거 내가 일하나서 먹은 밥류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김치볶음밥 맛 아 닭도 맛있네 이거 우리 친구 18살이예요 33살이야 결혼을 빨리 하고 있어요 6개월 안에 싱글 싱글 싱글? 싱글 여자친구가 있나요? 여자친구 있네 여자친구 진짜 맛있게 먹었다 내가 너무 약이 많았어 사다리로 빼야돼 어떻게 빼나 했었어 땡큐 위잼 5성급 호텔 보다 훨씬 좋은데 나 이런 데가 민박 취향 이어가지구 아 굿굿 굿바이 굿나잇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위잼 바이 약간 유적지 잠깐 보려고 온건데 지금 뭐 그냥 시골 민박집에서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는거 같애 유적지 안봐도 될거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